추락중입니다 추락중이에요 고공강화 막말로 질질싸버렸쥬 오싸라이풍싸라이풍 화질괜찮습니까 여러분들 화질이랑 음질 다괜찮아요? 여러분 말씀해주세요 화질이랑 음질 다괜찮은지 말씀해주세요 오우 잠시만요 여기 많이 내렸다 큰일났다 X됐다 여러분들 X됐습니다 이리로 가야겠다 여러분들 이리로 갈게요 이리로 가겠습니다 저 옆쪽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떨궈져가지고 X됐습니다 화질좋아요 오케이 땡큐 땡큐바리 이리로 갑니다 여긴 사람 없는거 같아요 오케이 여기 나밖에 없다 여기 나밖에 없어요 문 열어가지고 어 먹을거 있는지 봐야겠죠 먹을거 없네요 뭡니까 뭐냐 배당 결창조끼 탄창 구급상탐 막말로 개 질어버렸쥬 오싸라이풍 문 열고요 총있나요 에 경찰조끼 두개 수직솜잡이 수고하셨고요 총은 없네요 총을 빨리 먹어야 됩니다 안그러면 뒤져요 어 에너지 드림크 하나 빨아주고요 지금 안오도운데 여러분들 없었습니까? 에 산타총 하나 넣어주고 삼강타 하나 빨루 재킷 총 빨리 먹어야 됩니다 안그러면 죽어요 빨리 다른데 파밍하려고 합니다 옆집으로 갑니다 파밍하러 총 총무가 돼요 총 안 먹으면 다 뗍니다 누가 여기 털었나 이미 잠시만 여러분들 여기 누가 털었어 여기 이미? 아닌가? 수류탄 하나 빨아주고요 활이 있네요 활 석궁 권총이 있고요 일단은 활이라도 장전해놔야 됩니다 활이라도 장전해놔야 됩니다 활 하나 장전 조심하대요 지라처 레드모토 사이토라 사라 여기 사라포 혹시 주변에 있는지 와리가리 자동 권총 하나 꽂아주고요 혹시 모르니까 권총에도 장전해놓습니다 저쪽에 있죠 직면제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상대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어요 여기 내가 왔던 덴가? 이걸로 안 돼요 활로 안됩니다 활로 안돼요 좋은거 뭐가 됩니다 자 자 여러분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되느냐 M을 누릅니다 M을 눌러서 지금 그죠 요 동그란거 하얀색 동그라미 있죠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장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디로 찍을 것이냐 요쪽으로 갑니다 요렇게 찍으면 위에 노란색 나오죠 노란색 저쪽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저 방향으로 가면 되는거에요 상당히 고수의 느낌이 물씬 나죠 지금 상당히 넓은 공간이라서 주변을 잘 훑으면서 가야됩니다 여기 파밍을 제가 안했나요? 셔츠 하나 먹어주고요 아 노란색 위에 뭐있죠 12시 상단에 자 총소리 들리죠 방금 어디선가 싸고 있다는거에요 조심하됩니다 현재 지금 62등입니다 100명 중에서 62등이에요 절대 못하는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패딩 자켓 먹어주고요 지금 못하는거 아니에요 100명 중에서 62등이에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총소리 들리죠? 여러분들 이거는 생존 게임이에요 총싸움이 스페셜포스 총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올해 생존해서 1등이 되느냐 그겁니다 배틀러야 같은 게임이에요 지금 제가 상당히 잘하고 있는거에요 60등입니다 자 아직 자기장이 얼마나 멀었고요 요 근처에 무조건 있을거에요 저거 사람인가? 나뭇가? 나뭇가? 지금 파밍을 좀 해야되요 이거 화살로는 안됩니다 석궁은 한개가 있어요 한발씨밖에 못쏘게되면 석궁은 요 주변에 분명히 있어요 조심하되요 조심하되요 요 주변에 무조건 있어 일단 총을 하라 총을 하라 먹어야 되는데 총이 없네요 젠장 다시 한번 더 앱 눌러주고요 내가 지금 어디 위치했는지를 봐줘야됩니다 노란색 저 표시해 제가 표시해 둔 곳 있죠 저쪽으로 가야되요 결국은 그러나 적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거에요 이 근처에 무조건 있어 지금 누군가 저를 겨누고 있을지도 몰라요 조심하됩니다 조심하되요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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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툭트로 튀어나올거에요 아마 상대가 저기 있죠 아 저기 사람이 없나봅니다 예 저기 저기 사람이 없나봐요 참아 있나 보네 저거 유인입니다 여러분들 저거 유인이에요 저기 세워놓고 저거 먹으러 가면 죽이려는거거든요 여러분들 저거 먹으러 가면 죽이려는거거든요 지금 저는 저는 상대 저는 사람을 죽여서 저는 사람을 죽여서 그거를 먹을겁니다 사람을 죽이면은 그 개 그 사람의 죽인 사람의 가방에 있는걸 먹을 수 있거든요 사람 걸 죽여가지고 죽여서 제가 책을 총을 먹을거에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기 자동차가 있죠 저기 분명히 이 근처에 있어요 겨누고 있을거에요 여기 차를 여기다 그냥 덩그라리 내버려둘 이유가 없거든요 무조건 있어요 이 근처에 있습니다 무조건이야 여기 있어 요 근처에 있어 요 근처에 있어 여기 안에 있어 어? 뭐냐? 발자국 소리 들렸죠 아이 씨발 X됐다 아이 씨발 아 아이 씨발 뭐야 아이 씨발 아이 씨발 아이 씨발 아이 씨발 괜찮습니다 차 차 하나 더 있어요 요거 낚시거든 요것도 조심하대요 자 기름통 자 기름통 하나 먹어주고요 기름통 차가 하나 더 이렇게 되면 급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요거는 스페셜 포스가 아니에요 서든어택 아니고요 카운터 스트라이크 아닙니다 사람 죽이는 게임이 아니고 누가 더 오래 사느냐입니다 맞죠? 자 미니맵이 점점 좁아지죠 지금 좁아지고 있죠 파란색이 자기장입니다 파란색이 자기장이고 흰색 테두리 안에서 계속 싸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 죽지 않아요 자 결국은 이게 쪼만하게 흰색이 계속 쪼만해지거든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결국은 어 맵의 중심으로 결국은 가야 돼요 자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죠 저쪽으로 자표를 찍었어요 저는 차가 있기 때문에 굳이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놈이 이거를 먹으려고 할 때 화살로 죽인 다음에 걔가 먹고 있는 가방에 있는 걸 다 털어내가지고 갈 겁니다 분명히 요거에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46등입니다 100등 중에서 100등 중에서 지금 46등 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중위권까지 진입했습니다 이미 중위권까지 진입했어요 아마 이쪽으로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급할 거 없거든요 사람을 10명 죽이더라도 등수랑 전혀 상관없어요 지금 제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45등 요 차를 누가 먹으려고 올 때 화살로 독침을 넣을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요 분명히 먹으려고 할 거거든요 자 43명 남았죠 조금 앉겠습니다 조금 앉아서 급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급할 필요 없어요 자 미래 맵 보이시죠 아직까지 자기장이 침범 안 했습니다 지금 급할 필요 없어요 애들끼리 싸우라고 냅두세요 자 자기장이 좁혀지고 있고요 이제는 그 안에 있는 흰색 테두리가 더 줄어들 거예요 잘 보세요 그렇죠 더 줄어들었죠 자 지금부터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죠 자 흰색이 더 줄어들었죠 자기장이 좁혀올 겁니다 파란색 자기장이 좁혀올 거예요 지금부터 자 시작이에요 현재 41킬입니다 급할 필요 없어요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40등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100등 중에 40등이에요 100등 중에 40등입니다 많이 죽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10명 죽고 10명 죽인 다음에 본인 죽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자 흥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살짝 일어나 주고요 흥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 여기 차가 있기 때문에 차가 있고 연료가 있기 때문에 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M 맵 한번 봐주고요 아 또 차가 일단 잠시만 왜 이 차 왜 이 차를 먹으러 아무도 안 오죠 이 차가 설마 고장 난 건가 잠시만요 아닌데 되는데 급할 필요 없어요 급할 필요 없어요 현재 38등입니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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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지금 100명 중에서 38등 한 거예요 지금 중상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오줌 쌀 것 같아 아 아 아 잠시 이거 일단 참고 하겠습니다 참고 견디겠습니다 자 37등이에요 현재 여러분들 제가 못하는 것처럼 보이시는 분들은 잘못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게임의 특성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입니다 자 100등 중에서 100명 중에서 37등 중이에요 현재 자 100명 중에서 37등 중입니다 지금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기장이 좁혀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좁혀올 거예요 아직은 아니고요 급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34등입니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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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등입니다 지네들끼리 알아서 싸우고 있습니다 맞죠 배틀루아일 맞죠 32등입니다 여러분들 배틀루아일이에요 배틀루아일 영화 보셨죠 예 먼저 먼저 맞닥뜨려가지고 싸우다가 죽은 놈이 손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 쯤에 득 나타나가지고 한 몇 명 중이고 1등하는 게 장땡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30등입니다 여러분들 100명 중에서 30등이에요 예 100명 중에서 지금 선대 30등입니다 엄청나죠 먼저 맞다하게 갈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지네들끼리 싸워서 죽으라고 해야됩니다 많이 죽을수록 좋아요 총소리 들리죠 28등입니다 지네들끼리 싸우고 있죠 다 뒤져버려라 아주 그냥 자기장 이제 좁혀 열거입니다 침착하게 흥분할 필요 없어요 28등 현재 28등 100등 중에서 28등 현재 28등입니다 100명 중에서 자 이제 슬슬 움직입니다 너무 오래 끌어도 안 돼요 자 자기장이 오고 있죠 자기장이 좁혀옵니다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노란색 보여주시죠 12시 반경에 자 미니백 찍어놓은 곳 뭐 해주십니까 저쪽에 노란색 미니백 중간에 저쪽으로 갈겁니다 저기 가서 한명 딸거에요 뚫어냅니다 철창 그깔 꺼 가자 렛츠고 파리나우 어이씨 뭐야 오이씨 X때뻔했네 어이씨 아 당 떨어지었네 X때뻔했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침착하게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하지 마시고요 자 12시쪽에 보이는 노란색 저기 좌표거든요 저쪽 자라서 쭉 가면 됩니다 총소리 들립니다 한명 죽여야 돼요 지금 활로 결국은 흥분하면 안 돼요 급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잠시만요 파밍을 약간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어 아 X때뻔다 이거 상대가 지금 어디있었어? 오있는줄 봐야 됩니다 도망갑니다 흥분하지 마세요 아 C때뻔 %%%&%$%%%&%&% 어 뭐해 도망갑니다 흥분하지 마세요 아 씨발 좋댔다 아 이거 타고 도망가야 되는데 아 이 새끼 어딨어 발통 다 날아갔네 띕니다 뛰어야 돼요 현재 22등 아 개조댔네 아 여러분들 좋댔습니다 지금 자기장에 오기 시작합니다 아 좋댔어요 완전 좋댔 좋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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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등 현재 21등입니다 차 차 저 일로 가야 돼요 하얀색 지점까지 가야 되거든요 아 좋댔다 아 저 차 타고 갔어야 되는데 누가 총 쏴 가지고 아 씨 오그로 끌렸네 아 오그로 졸라 끌렸네 아 잠시만 자기장이 좁혀고 있거든요 빨리 가야 됩니다 아직까지 자기장 조금 남았어요 시간 남았습니다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하지 마세요 침착하게 일단 차가 없기 때문에 좁 빠지게 뛰어야 됩니다 일단 차가 있는지 잠시 주변에 잠시 살펴보고요 현재 21등 차가 없어요 총 소리 들린다 지금 활밖에 없기 때문에 존나 위험한 상태예요 솔직히 최대한 빨리 갑니다 이 근처에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 다들 숨죽이고 있거든요 미니맵이 좁아진 거 보이죠 여러분들 좌표 잡시 바꿔주고요 일단 먹을 거 있습니까 에너지 드림크 하나 빱니다 에너지 드림크 하나 빨고 갑니다 에너지 잠깐 찼죠 현재 20등입니다 여러분들 100등 중에서 20등 중요해요 이게 못하는 걸로 보이신다면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잘하는 겁니다 100명 중에서 20등 20%입니다 상위 20% 안에 들은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한 명 따야 되는데 아마 이 근처에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늘색 안으로 오늘도 들어왔죠 자 19등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19등이에요 19등 이 근처에 분명히 있습니다 18등 현재 18등 포복 현재 18등입니다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야하네요 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오우 자기장 온다 어 뛰어야 돼 뛰어야 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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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빨리 자기장이 오고 있기 때문에 뛰어야 됩니다 일단 뒤에 자기장 보였죠 일단 뛰어줍니다 현재 17등 여기 여기 이게 자기장이에요 저 파란색이 자 흥분하지 않습니다 흥분하지 않아요 침착하게 현재 15등입니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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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경기만에 탑10 갑니다 여러분들 첫 경기만에 탑10 갑니다 첫 경기 배그 첫 경기만에 탑10 어어어 잠시만 크게 바뀌었다 잠시 자기장이 좁혀옵니다 잃어서 흰색 안으로 가야돼요 흰색 안으로 가야됩니다 더 가야돼요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바이크 바이크 이제 15등 상대가 어 총소리 들린다 상대가 스나이퍼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큰일난게 지금 석궁이라가지고 한방에 못죽이면 제가 무조건 아가리 다 털립니다 상대가 만약에 스나를 지금 들고 있다 그러면 저는 지금 바로 죽는거에요 바로 헤드샷입니다 어 조심해야 돼요 방금 스나 소리 들렸죠 현재 12등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탑10까지 갑니다 여기 안에 무조건 있어요 기어갑니다 보이지 않게 탑10이 목표에요 여러분들 탑10 미션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탑10 미션 걸린거 맞죠 시청자분들 지금 탑10 미션 걸린거 맞습니까 맞아요 지금 탑10 미션 걸린거 맞아요 아니에요 아닌가 못봐가지고 채팅창을 아니에요 도면만 더 뒤져라 자 일단 흰색 안으로 들어왔어요 일단 흰색 안으로 들어왔고 일단 흰색 안으로 들어왔고 여기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석궁밖에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총소리 들렸죠 저기 차 보이시죠 여러분들 저기 차 보이죠 저기 차 근처에 한 명 있습니다 무조건 있어요 저 차 타고 이따가 도망갈거거든요 사람들이 총소리 또 들리죠 이번 게임 10등 목표로 한번 갑니다 총소리 들리죠 이건 채에 무조건 있어 이건 채에 무조건 있어 자 지금 원이 많이 줄어들었죠 지금 일단 원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자 자기장이 좁혀오고 있구요 아마도 이제 더 좁아질거에요 자기장이 자기장이 더 좁혀오고 있는거 보이죠 저기 자동차 보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들 지금 제가 들어와있는 공간이 되게 좋은 공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공간에 잘 지금 어 여러분들 탑10 여러분들 탑10 여러분들 탑10 시청자분들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시청자분들 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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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상당히 잘 와있습니다 지금 흰색 공간 안에 들어와있거든요 움직일 필요 없어요 급할 필요 없어요 지금 탑10입니다 걸려있어 걸려있어 급할 필요 없어 지금 흰색 캐릭터 안에 들어와있기 때문에 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상대가 무조건 오게 돼있어요 이쪽 흰색 테두리 안으로 오게 돼있기 때문에 무조건 싸우지 밖에 없어요 무조건 싸우지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7등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데뷔전 여러분들 배틀그라운드 데뷔전 6등했습니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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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그 데뷔전 6등했어요 6등 배그 데뷔전 6등했어 배그 데뷔전 6등했어 배그 데뷔전 6등 쌋다 쌋스 오늘 방송 처방하는 거거든요 배그 여러분들 탑식스 실홥니까 아직 걸려있습니다 아직 흰색 테두리에 걸려있어요 지금 서로가나요 스나이퍼 장난아니에요 스나이 스나이퍼 전쟁 대가리 내밀고 있으면 존댑니다 시대 안 보이지 않게 어 잠시만요 뭐냐 어 잠시만요 저게 안으로 가야 되나 저기 안으로 가야되나 저게 안으로 가야되나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게 안으로 가야되나 안으로 가야되나 아 아 좋됐다 여러분들 가야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야돼 움직여야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움직여야돼요 위치 바뀌었습니다 흰색 가야돼 움직여야돼 달립니다 저 차쪽으로 갈거에요 가야됩니다 이제 가야돼요 차쪽으로 가야돼 저기 사람 있을 것 같은데 현재 5등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탑5입니다 탑5 여기 사람 무조건 있어요 현재 4등이에요 저러 가야됩니다 어 어 어이씨 열려놓고요 현재 3등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왜 안움직이냐 이거 왜 안움직여 어 어 어 어 어 뭐냐 어 현재 2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띄어오거나 기어올 겁니다 1대1 맞춤 쓰려고 지금 이 근처에 있거든요 계속 좁혀오고 있죠 원 안으로 조금씩 더 갑니다 끼어서 지금 위치 나쁘지 않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좌측좌 근처에 있다. 한 방에 주어야됩니다. 제가 석궁이기 때문에 이 근처에 있어요. 한 방에 주어야됩니다. 아 방금 쐈는데 여러분들 방금 쐈는데 상대가 머리에 헬멧때문에 뚫리지가 않네요. 헬멧때문에 뚫리지가 않네. 상대가 머리를 맞춰야되거든요. 머리를 맞춰야되는데 헬멧때문에 뚫리지가 않네. 방금 맞췄거든요. 2등. 와 2등 쌌다. 쌌어.